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성경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말씀에 먼저 은혜가 되시고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보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천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고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섰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입술과 생각과 모든 미사여구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쓸데없는 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적절한 말씀만 이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보금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또 무너졌던 것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에 나가서 악의 영도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서 특별히 주의 종의 말씀 증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툴을 쓰고 나가고 검을 들고 나가고 신발도 다시 입고 흉벨 이런 걸 단장을 다루고 나가지 않고 허둥지도 하고 나가다 보면 적군이 그냥 총을 쏘든지 칼을 쓰든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목이 오늘 성령 말씀의 제목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도 있고 또 13절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습니다 입으라 취하라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마귀의 계기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악한 날에 바로 쓰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제일 소두의 10절 종말로 그래요 종말로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로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종말이라고 허둥지둥 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옛날에 우리 역사에는 이순신 양군 을지문덕 연계소문 그런 사람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그 전신갑주 그 옷도 입지 못한대요 입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무거워서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투구도 쓰고 거기다 칼도 뭐 보통 칼이니까 긴 칼 긴 칼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단도 같은 큰 게 아니라 키가 넘고 아주 휘둘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그냥 짐작해 보건대 170나지 190은 되는 것 같아요 키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의 그 높이가 몇인지 알아요 한국에는 세종대왕 아니 저기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키가 190이래 그런데 190이나 돼야 전신갑주 같은 걸 입고도 지탱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신갑주 공짜로 줘도 못 입어 질질 끌고 다니다가 괜히 저게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잘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군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더 체격이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그런 육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11절에 말했는데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왜 입으라 아니 입는 이유가 있죠 그냥 뭐 보기 좋게 하고 패션 시호는 그런 게 아니고 악한 날에 분명히 그랬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얘기죠 전쟁 나가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서서 바로 해야지 그냥 제대로 서지도 않은 게 순주를 알고 있으면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난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험악해 세상이 험악해 이게 종말 같아요 종말 마지막 때가 돼서 별의 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에서 견고한 그 진득 진짜 같은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속 사람을 먼저 정돈해야죠 속은 다 깡정같고 다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나가면 지금 안 한다고 그래요 욕기서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의의로 옷을 삼았으며 의의의 옷을 삼는 게 영적인 승리자예요 의의의 옷 불의의 옷을 입으니까 꼭 미혹되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딴 짓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지으려고 그러니 그게 불의예요 그런데 의의의 옷을 입고 나의 공인은 도포와 멸류관이라 도포는 이렇게 뭐 도사들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겉에다 입는 옷 아니에요 도포 그런데 도포와 멸류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멸류관 머리에 쓰는 것이 여기 투구인데 멸류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멸류관도 사람들마다 틀리다고 해요 의의의 멸류관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지만 우리는 의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 의의의 멸류관을 써야지 그냥 아무 소용없는 멸류관 그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욕기서 13장 12절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어둠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벗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거는 내 밥이다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툭 건드려도 건드리기만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의의 옷을 입고 갑옷을 딱 하고 나가면 어우 저거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영적인 얘기에요 의의의 멸류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보세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피해 그 사람들이 마귀가 피한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좀 허겁습니다 그런데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꼭 고난을 받아야 되면 고난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는 십자가인데 크로스 앞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됐대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분별의 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갑옷을 입고 멸류관을 받는이라 옛날 장군들의 옷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나 분명히 여기 로마에 가도 그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 우리 그냥 쉽게 이순신 장군 연계소문이나 을지문도 전부 다 기고리 장대하고 투구도 쓴 게 아니라 갑옷이 얼마나 무거워요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역사가들이 그 갑옷은 웬만한 사람이 입고서 나가 걷지도 못했는데 무거워서 그런데 그것을 입고 긴 칼을 들고 나가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갑옷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후에 똑바로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손줄로 알고 생각하고 나가다가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미혹되는 것도 알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도 안 그런 척 요새는 그냥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요 가짜가 진짜 같아 짝퉁이 진짜 가짜다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들으세요 우리 목화자들도 가만히 보면 내가 죄송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적은 사람들이 더 적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껌뻑 죽는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런데 가짜야 영적으로 진짜는 겸손해 진짜는 무릎을 잘 꿇어 요새 구급기도였는데 그러잖아요 어떠니 저쩌니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은 많아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한 사람은 없다 아니 그 구급기도 한국에서 막 날라오는 카톡을 그걸 보고서 야 당장 나는 솔직히 춘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회개 먼저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카톡을 우리 이웃의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가 안 믿고 막 엉망진 그런 사람들한테 보냈더니 야 진짜 좋은 걸 보냈대 또 그럴 때는 하여튼 말은 번드로 허겼는데 속은 비웠어 강정이야 그게 가짜야 예수 믿다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험을 받아서 그러는데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왔대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당신한테 안 온 거는 이유가 있네 평소에 당신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맞대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우리 교회 나갈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를 부르래 우리 그 관리교회에서 알았다고 내가 설교할 때 가재면 뭐라는지 알아요? 뭐 핑계를 대는 거야 뭐 아들이 왔대는 좀 하여간에 지금 이 세상이 가만히 보면 악한 시대야 정치도 그렇고 경계도 그렇고 우리 종교계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막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보려고 이게 악한 시대라 그래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성경은? 종말로 그럴 때에 전수인 갑주를 입으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도 뭐 성경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은 영이 열리지 않아 그래 답답해 마음을 안 열었어 그냥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만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 끝이야 그건 아니 노 끝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라는 말이 난 좋아요 무시로 성령이 그냥 어떤 때는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에베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시대가 내가 70이 넘서 80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어우 겁이 나 이러다가 혹시 죽을 병은 아니지만 병 걸리면 병원에 오다 놔두면 세월이 다 가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래고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라도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 거는 고사하고 기도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허라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읽다 보면 자식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원초적인 말이에요 원초적인 이 성경을 1955년도에 번역을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말이야 이 말이 요새는 새 번역으로 말을 바꿔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잖아요 2사에서 11장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라 허리띠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가죽 허리띠를 매는 게 좋아 옛날에는 가죽 허리띠가 모자라고 그럴 때는 아버지 넥타이 매든 거 와야 된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허리를 매야 돼 동여야 돼 힘이 없어 나 씨름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내가 약하고 저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잡고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 사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딱 오면 그 무게대로 내가 잡아다니면 이 사람 딸려와서 그냥 기술로 싹 다리 안에 놓고 딱 넘어가는 거래요 기술로 해야지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씨름도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도 켜야 돼 서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허리띠를 띠었으면 등불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면서 누가 보금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지 말라 불이한 재판관도 그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기도는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돼 대개 끝까지 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이거 기도할 동안에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 옆엔네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해야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 때가 악하니라 깨어있고 주의하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당헌다 이거야 당해 골로서 4장 2절 4절에도 그렇게 계속 되어 있어요 주의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기도하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도 살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장사기부터 계속 보세요 모세야 야구 누구든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다 기도하고 다 역사가 일어났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런 사람도 기록도 안 돼 있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말은 잘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그 사람이 또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서로 뭐가 맞지 않고 그러면 그냥 한쪽에서만 그냥 손도 마주쳐야 손쪽이 소리가 나는 거지 한쪽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누가 와서 오는데 그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톡에 들어가서 그거를 1절 2절 3절까지 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철교할 때 제가 가사를 잊어버릴 거면 1절 2절 3절을 다 가져왔으면 3절까지 읽고 지루해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고 그것을 했더니 내가 2절 하다가 눈물이 났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야 벌써 얼굴이 축축해 아 은혜가 되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믿어주신다 지치고 고나고 헛돌 수 없을 때 밀어주시는 거지 잘 될 때 안 밀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설교를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남한테 미혹당했어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등 뒤에 계십니다 등 뒤에 계신데 뭐 걱정을 해 그래서 그런 것도 불러보니까 은혜가 내가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더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싸움터에 나갈 때의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싸움터에 나가는데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뛰어나가 보세요 저쪽 적군이 칼만 갖다 대고 있어도 푹 들어가 버려 방패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즉 서서 진리를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허전을 소멸하고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한글이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이것이 전주인갑주를 입고 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안 입으니까 은혜가 안 됐다는 등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는 등 뱃소리를 다 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딱 말씀을 들어봐 너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로 소이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다는 등 목사님이 기도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말씀에 역사가 안 나야 돼 뱃소리를 다 하고 앉았어 지가 탓이지 내가 탓인가 우리는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서 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만 가지고 완전히 투구와 전신갑주를 입고 신을 잘 신고 흉배를 뛰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인터넷 보금방송을 세계 방방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잘못됐던 것이 잘되고 또 못 살았던 것이 잘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사가 다 주 안에서 형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